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고 개수기까지 동원돼서 윤석열 후보 표를 몇백 표 정도 빼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참관인이 정언을 해서 그 내용이 나왔던데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케이스를 나누면 아마 지금 10마리 토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0개도 넘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 방법으로 지금 200만 표 400만 표를 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게 혹시 문제가 있거나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이재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단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목표 득표율을 한 51%나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유령 투표자 수를 일단 확보하고 그게 300만 표나 무슨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론합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앞을 두고 봐야겠죠.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다른 건 몰라도 검찰 오래 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까지는 안 막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350만 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만들어진 목표 득표율에 350만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그런 위조 수법을 동원한 거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를 투입하는 1 플러스 1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집어넣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투표지 분류계 무효표를 일본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작표가 200만 표다 300만 표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중간값에 한 250만 표라고 정하면 이재명 그러니까 조작하는 측에서 안심하고 당선하는 방법은 그냥 400만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하고 관계없이 그냥 400만 표 쑤셔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왜 400만 표를 못 집어넣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들 미워하는데 어떻게 400만 표를 넣고 뻔뻔하게 이겼다 큰 격차로 이겼다 이러면 안 되니까 결국은 250만 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표까지만 딱 넣은 거죠. 지금 와서 좀 후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눈 감고 그냥 400만 표 집어넣고 국민들이 강하면 그냥 나오면 그냥 깔아뭉기면 그냥 우리가 별 문제인데 그걸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문재인 이분이 이미 부정선거 원조라고 보고 그분이 실제로는 이재명을 미워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넣어주려면 제대로 300만 표를 400만 표를 거뜬히 넣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넣어주는 척 하면서 그냥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냥 1, 2표로 지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냐. 그거는 뭐 그분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분도 지금 뭐 운명공동체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인데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일단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만 하더라도 뭐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이런 것만 보도 그러니까 운명공동체니까 분명히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이 조금 조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3구 대선 들어오기 전부터 김호준의 플랜 더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더 플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 이 김호준이가 주장한 것이 더 플랜이었는데 저는 플랜 a가 이재명이고 플랜 b가 윤석열이다. 저는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이미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플랜 a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플랜 b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도 부정선거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또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하고 일단은 지금 선거기술자들 일명 선거조작기술자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 선거기술자들이 정말 베테랑 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20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네 번 정도의 실전 경험이 있단 말이죠. 야전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모두 다 혁혁한 공을 거두고 한 번 보궐선거 4.7 보궐선거에서만 하다가 결국은 워낙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는데 왜 좀 더 가감하게 못했을까 가감하게 하려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표를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조심했던 것이 4.15 부정선거의 학습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근호 대표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4.15 총선 때도 자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80석이나 그냥 물론 계획 플랜을 세웠지만 180석을 싹 쓸고 가니까 웃지도 못했던 거죠. 웃지도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한 160, 170석 이 정도 했으면 그나마 웃었을 텐데 180석 저 악하게 자신들이 계획 세운 그대로 가벌이 흘러가는 바람에 본인들도 웃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심각하게 아주 부정선거에 공세에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저는 0.73%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설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계획은 잘 설계를 했는데 아쉽게도 0.73% 오히려 시민들이 감시활동과 그리고 본투표에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0.73%면 굉장히 예측을 0.73%로 했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들은 아주 훌륭했지만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더 훌륭했다. 그래서 더 감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본투표에 당일 투표에 압승했던 부분들이 4.7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 압승했던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 기술자들이 선거기술자들이 예상치 못할 정도의 그런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냥 패배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정도는 참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많이. 좀 더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또 집회 시위 검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데 야당이야 원래부터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버렸으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참 그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재명 후보 당선에 인생 전부를 걸었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는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권순일 씨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분이 이제 앞으로 재판거래는 밝혀질 걸로 보거든요 한국 역사에 아주 뚜렷이 족적을 남기는 거죠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그리고 선거를 그냥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고법 2심 판결을 그냥 다시 되돌리는 참 극적인 조재현 씨는 뭐 관련됐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또 틀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밝혀지겠죠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3구 대선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3월 5일 18시간이었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에서 거의 뭐 100만 표가 넘는 표가 실제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아 가지고 결국 0.73%라는 격차로 플랜이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3월 5일 이렇게 확진자 투표 전국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때의 투표자 수가 거의 뭐 이미 넘어선 거죠 이미 이번 당락을 결정한 20만 표는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확진자 무효 그다음에 격리자 이 투표가 결국은 부정선거 결과가 결국은 이 선거 판을 바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거의 간판급 선거 기술자로 알려진 이건영 씨라든지 또 이건영 씨를 또 보좌하는 분들이 이제 이번에 아주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관외 사전 투표도 이번에 크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 투표 그 확진자 사전 투표 수를 늘리기 위해가 그 전에 여론 공시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자 투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사전 투표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그냥 기표된 일본으로 기표된 투표지 석장이 발견됩니다 그게 또 박주인 변호사와 출동을 해 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 당시 한 30만 40만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이 받고 이제 그거로 인해가 또 당일 투표 확진자 투표도 또 어려웠죠 확진자 그때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표에 가서 투표하는 걸로 해버렸는데 결국은 그때 사단이 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면서 당일 투표 갔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투표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직접 투표하시는 시민들이 이 사전 선거 부정선거를 보면서 분노에 차서 몰려간 표가 한 2, 3%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작이 무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기술자들이 아무리 단연간 혁혁한 그런 성공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 사건은 또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돌발 사건이 이제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뼈아픈 패착이고 이제 참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한테는 나라를 구하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3구 대선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핵심 포인트만 한번 정리정돈해 주시죠 저는 4.15 총선부터 3구 대선까지 선거 범죄가 계속 방치되고 계속 자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의가 없는 나라가 그 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3구 대선 포함해서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3구 대선도 반드시 헌법 절차가 있습니다 헌법 절차가 뭐냐면 선거 무효 절차입니다 선거 무효 절차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거가 무효인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나라가 하나가 되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방치를 해버린다면 결국 나라는 분열하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진실이 밝혀져서 들고 가는 것이 천번, 만번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절차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정거 보존 절차를 이미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지금 정거 보존 절차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법원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 절차가 개시되면 저는 즉각 내려가서 투표함과 그다음에 모든 투표지를 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제가 일단은 정거 보존 절차에만 한 400만 원 꼴이 듭니다 한 선거구당요 인지대, 보관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미 예견된 사실 예면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서 이미 기호 8번 오근호에게 정치 후원금을 몰아줬습니다 몰아서 딱 이렇게 선거 부여 소송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갖다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 부여 소송을 통해서 저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3구 대선 이후에 두 번째의 정거물들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감시단에서 제보가 오면 또 정리해 가지고 다른 데서 워낙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또 만들어서 좀 시청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아마 정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도 바로 정거 보존을 하면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소상하게 보이는 것들은 즉각 최정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릴 거고요 저는 뭐 어떤 분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이 재검표로 하면 이재명을 도우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을 도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부정선거가 발각되면 범인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돕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돕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은 결국은 진실은 국민 편이다 부정선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국민에게 천배만배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고 또 나가주시면 제가 한번 또 정리정돈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 마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참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는 3구 대선에서 엄청난 그런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부정선거가 자행됐지 않습니까 자행됐는데 여당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를 주도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야당도 유감성명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당선인은 무슨 말을 좀 조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론들은 지금 이제 노정희 씨 사태나 김세환 씨 사태 문제를 가지고 부실관리라는 그런 용어를 조금씩 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들이 김세환 사무총장 사태와 관련해 심지어 한겨레까지 모든 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90%에서 100%의 시민들이 실상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공병호 TV에서는 물론 여론조사처럼 객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11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서 94%가 선거 부정은 사실이고 팩트다 언모론이라는 주장은 4%에 지나지 않거든요 4.15 총선이 끝나고 3구 대선을 통해서 좀 그동안 긴가민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 이게 21세기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4.15 총선은 어떤가 6.23 지방선은 어떤가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이 문제는 국민들이 자각하고 각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4.15 총선 이후에 적극적이던 소극주의는 간에 부정선거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기 위해서 여당에 비해할 바는 아니지만 노력을 했고 그 중심에 이준석과 하태경을 비롯한 1군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반대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동료에 결국 나서고 패배를 자초한 그런 발언을 나중에는 윤석열 후보까지 동참하면서 역대 거의 36.9%까지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선거 조작의 황금의장에 해당하는 사전투표가 거의 투표자의 절반 정도까지 육박할 정도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국민의힘에 맡겨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국민들이 갈급하고 앳걸게 호소하는 소위 부정선거의 건절과 공명선거의 확립과 선거정의의 구현을 마땅히 그들이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야 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특징은 국정운영의 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고 정치인의 선이고 정치인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한은 그런 측근들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여준 그런 자세나 태도나 발언을 보면 압니다 자당 후보가 126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변호사 조력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재검표 참관인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에 축출하는 그런 일도 했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움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당대표를 그런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의 모든 그런 선거 절차나 과정을 다 맡겼고 당내 당대표도 피고 측에 서 있는 그런 선관위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한 것은 우리가 축가해야 되고 일단 좌파 연구직권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이 정립되고 선거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통신장애 때문에 좀 혼잡스럽습니다만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게시판에 게시한 것처럼 공tv.net을 방문하셔서 여러분 지금 천만 일천만 집결운동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크린에 터치하기면 메시지를 듣고 자용적으로 서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 운동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되시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스마트폰 애플은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구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앱은 현재 공병호 tv라는 앱입니다 그 앱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정보도 보당을 받지만 소위 부정선거 건설 공정선거 확립 성의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그 엄청난 정거가 쏟아졌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될 것도 아닌 그런 조직적이고 아주 사악한 그런 부정선거가 치러졌고 오늘도 여러분들 오그노 전 후보를 모셔가지고 두 번째 부정선거 점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문이 어떻습니까 다 침묵하다가 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사의를 표하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그런 또 노정희 사표권과 관련해서 다루지만 노정희가 사표를 하고 김시한이가 여러분 그만두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취업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그냥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모든 종류의 공정선거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당내 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도 여러분들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오염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정의 가운데 가장 큰 어떤의 정의는 선거정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교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체제 자체가 지금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당선됐다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끝난 게 천이 아닙니다 선거가 무너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그냐말로 그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란 겁니다 이익이 여러분들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음번에 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것이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1960년도 3.15 의결을 통해서 피를 뿌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서 다음 세대의 등불을 옮겨야 될 그런 의무이자 역할이지 우리 세대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하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덮고 침묵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공부 협조하고 협력하고 부역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무슨 저한테 사적으로 이익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우파 대형 유튜버들도 다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특정 후보를 봐주기 위해 재판거래를 담당하고 이런 일들이 다 묻히면 어떻게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선거 공정성 문제의 네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심을 합쳐서 조직화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300만이 모이고 400만이 모이고 500만이 뭡니까 모여서 숫자로 보여주고 옥회 집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정치인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훔치는 일들이 범죄자로 지목돼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도독놈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살인범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도독놈 살인자 사기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거 조작입니다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죠 다른 채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윤석열 당선인의 일거스 일투족을 보도하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더라도 저는 3구 대선의 선거정리와 관련해서 발생된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계속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력과 손을 잡고 악의 세력과 자신의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게 해서 악의 세력의 미래에 자신의 인생과 경력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딱한 위치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원래 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악함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과 사악함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악과 사악함이라는 것은 근절의 대상이고 척결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악과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악함과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의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합법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의와 합법의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의제이자 어젠다이자 프로젝트는 바로 부정선거의 근절과 공명선거의 확립과 성의정의의 구현입니다 선거정의의 구현 없이는 정의 구현이 없는 겁니다 선거정의 구현이 돼야 사법정의도 여러분 구현이 될 수 있고 모든 경제정의도 구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의라는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마치 광야에 서서 외치는 이 목소리를 주의깊게 들으시고 이 목소리가 선으로 가는 길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정의로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직화에 힘을 대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사 출신의 사람들은 본래 태생 자체가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타협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세상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는 지사적 태도를 갖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이게 관계하지 않고 진리와 진실과 사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그런 주장이 그런 행보가 한 사회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다수 지지자를 구할 때 그 나라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우뚝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아주 오판과 차고와 그야말로 3월 5일 날 실시됐던 서울 은편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치루졌던 확진자 사전투표장에서 있었던 일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것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확진자 투표를 통해서 수십만 장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조작하고 권력을 훔친 자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범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짐승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20년도 4월 10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짐승보다 못한 짓이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짐승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은 그 양반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거의 짐승보다 못한 짓입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어려운 모든 정치적 기반을 다 훼손시킨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화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통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의라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정의라는 기준에 따라가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저는 이루져야 된다고 봅니다